전남 영광군에서 수익이 5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 농업인이 늘었습니다. 전남 영광군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조사에 따르면 수익이 5천만 원을 넘는 농가가 659농가로 조사돼 17년 329농가보다 330농가가 늘었습니다. 품목별로 벼와 보리 등 식량, 작물을 재배한 농가가 459농가로 가장 많았고, 촉산농가와 원예특작농가가 뒤를 이었습니다.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지난해 농축산물의 가격이 상승했고, 영광군의 농자재와 생산비의 지원이 많아짐에 따라 고소득 농가가가 증가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.